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오르세 커리큘럼 가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지난 강의 인생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이 오르세가 어떤 사람인지 선생님을 믿고 1년을 맡겨도 될지 판단하기에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10년 동안 어떤 강의를 했고 어떻게 생활을 했나 정리를 해보니까 딱 5년 5년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5년을 평가원과 EBS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선생님이 처음 분당 오르세 학원에서 강의를 했을 때 11명 한 반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학생들이 3학년이 될 때 그 반이 100명으로 변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정말 고3을 처음 가르치는 초보 강사였기 때문에 그 각 학교 전교 1등들이 가득했던 그 반의 학부모님들께서 어느 날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지금 생각하면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때 부모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선생님이 초보 강사인데 우리 애들이 워낙 잘하니까 우리 애들은 선생님 말밖에 안 듣고 우리가 이제 조금 경력이 많은 선생님 좀 더 노련한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CR도 안 매키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제는 니네가 나한테서 배울 걸 다 배웠으니 좀 더 경력이 많은 선생님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충격적인 부탁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들 심정에서 충분히 이해했고 또 선생님은 수강생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내가 초보 강사지만 단 한 번도 교단에 서서 초보 강의를 한 적은 없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지 내가 나를 믿는 나의 생각이지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초보 강사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와 1년을 보낼 수 있을까 이 부모님들께 어떻게 하면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애가 마침 올해처럼 갑자기 정부에서 EBS 연계를 높인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해예요. 그래서 EBS 강사들이 주목을 받게 됐고 그때 EBS가 처음으로 공채로 EBS 강사를 뽑는다라고 모집 공고를 딱 냈을 때야. 그래서 그 봄에 선생님이 고3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부탁받은 그 말과 반대되는 말을 했죠. 내가 1년 동안 그 공채의 모집 과정이 약 1년이 걸렸어요. 봄에 서류 접수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마지막 1, 2, 3차 오디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채에서 전국 단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미 합격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던 아주 유명한 학원의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사교육 강사 중에는 딱 한 명을 뽑았어. 그래서 그 한 명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수강생들에게 제대로 지켜봐라. 내가 보여줄게. 선생님이 절대 초보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 나를 믿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라. 지금부터 내가 1차 지원해서 합격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수험생활 동안 함께 해줄게. 라고 해서 지원을 했고 정말 신기하게 기적처럼 그해 가을에 합격 발표가 났고 봤지? 내가 했으니까 니네도 할 수 있어. 수농보루가. 라고 EBS 강의를 시작했던 거예요. EBS 강사가 되려고 한 적은 없었는데 강의를 시작하고 초보 딱지에 의한 약간의 불안감을 우리 수강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선생님이 도전했던 것 중 하나죠. 그리고 EBS 강의를 했고 그 첫 해에 수학 전체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강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EBS 첫 강의부터 주목을 받으며 저 강의력은 뭐야? 라는 그런 어떤 칭송을 받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렇게 EBS를 시작했고 선생님이 사실은 강의 고3을 시작할 때 무엇이 목표였냐면 수능을 낱낱이 파고들고 분석해서 수능 문제만 딱 보면 이건 교과 과정에 무엇을 출제하도록 하고 있어? 라는 걸 바로 말할 수 있는 강사 문제만 봐도 이 문제의 결이 평가원인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강사 누구보다 평가원스러운 문제를 잘 만들어내는 강사 이게 선생님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루는데 거의 5년 걸렸어요. 5년 정도 진짜 앉아서 못 먹는 생활들을 반복하면서 평가원의 그 약 20년의 역사를 파고파면서 평가원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만든 교과서 교과서 안에 있는 개념 하나하나는 사실은 고등부 교과 과정에 들어 있지만 2000년 역사 동안에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거고 그 천재 수학자들과 가장 유사한 사고를 하고 있는 현직 수학과 교수님들이 교과서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 교과서에서 정의와 정리를 빼서 수능을 만드시는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천재 수학자들의 수학 그걸 완전히 체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체화시킨 교수님들이 만든 교과서를 완전히 납득하고 그리고 그 교과서의 부분 부분에 중요한 개념 정의와 정리들이 어떤 개연성으로 문제로 만들어져서 문제 속에 이 개념을 사용해 라고 말하고 있음을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느끼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수능으로 정조준하고 가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야 라는 걸 수험생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선생님 목표였어요 선생님은 그게 1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해내는데 5년 정도 걸렸고 이 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미 평가원은 이제 알겠어 나보다 더 평가원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난 없다고 생각해 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고 실제 메가스터디 해설 강의에 선생님 기출 해설을 참고한다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그때 5년 동안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선생님 기출만한 기출 분석은 없더라 또는 6평 해설 강의 이후 선생님의 매출이 사실은 매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학생들이 좀 그렇지만 학생 수 매출 같은 얘기에요 6평 해설 강의 딱 하고 나면 어떨 때는 그 동일한 어떤 비슷한 봄 학기의 어느 날보다 매출이 10배 20배가 되는 날도 있거든요 그건 아마도 선생님의 평가원의 분석을 보고 헉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게 아닐까 선생님의 5년의 어떤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나니 무엇이 궁금해졌냐면 시장이 궁금해졌어요 시장의 상위권 학생들이 지금은 이 사교육 시장의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해 여러분들이 보는 더프 요즘은 더프 또는 이감수와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그때 선생님이 이 5년의 공부를 마친 그때 즈음에는 시장의 사교육 컨텐츠가 상위권 학생들이 봐야지 이건 풀어봐야 돼 라고 했던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해진 시장이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된 것도 한 3, 4년밖에 안 됐죠 불과 2, 3년 정도 그래서 별로 컨텐츠가 많지 않을 때 상위권 친구들이 분당, 대치, 목동 이 지역의 상위권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보는 사교육 컨텐츠로 경상도라 어와 의를 가끔 틀리게 바로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에스프레소를 먹고 야 나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절기는 여자야 이러다가 우리 조교들이 그때부터 모두 에스프레소 한 잔 절기로 갈까 라고 자꾸 놀리는데 어랑 의가 간혹 틀릴 때 있어요 근데 발음이 안 돼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자꾸 너 어랑 의 잘 못하지 라고 하니까 사람이 주눅이 들죠 그래서 자꾸 틀린다는 그런 핑계를 좀 대고 어쨌든 서바이벌 컨텐츠 다들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시대인제에서 사용하는 서바이벌 컨텐츠라는 것이 궁금해졌고 도대체 평가원을 겨냥하는 수능 시장에서 이 컨텐츠는 뭘까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 그땐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고 그것도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컨텐츠로 한 번 강의를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선생님은 시대인제 제종에서 이 서바이벌 컨텐츠로 강의를 시작한 게 시대인제 시작이었고 그렇게 5년 동안 단과까지 이어지면서 내 고유 커리큘럼에 대한 개발을 살짝 내려놓고 그 시장을 휩쓸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정말 상위권 친구들을 휩쓸고 있었던 서바이벌 컨텐츠로 5년 동안 현장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컨텐츠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아주 문제들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물론 또 내가 평가원에 정조준된 강의를 하던 사람으로서 나의 신념과 살짝살짝 어긋나는 것들은 고쳐가며 변형해가며 강의를 했고 모든 문제들을 평가원적으로 해석해서 기출과 연동시켜 강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5년째 되던 해에 전반 100명에서 150명 마감을 시켰고 그렇게 10년 동안 선생님은 평가원 EBS 5년 그리고 시대인제 서바이벌 컨텐츠 강의 5년 이렇게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과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이겨내며 산전수전을 겪으며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10년 동안 사실은 오 잘못 눌렀어요 극적으로 딱 눌렀어야 되는데 그 10년 동안 메가스터디 10년 계약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10년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나는 평가원에 빠져 있었고 기출을 신처럼 지금도 기출 문제가 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능을 보러 가는 수험생들에게는 그렇게 기출을 신처럼 모시며 분석하는 강의를 하다가 이 단과 현장에서 서바이벌 컨텐츠로 강의를 하면서 온라인 수험생들에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제공할 수 있는 나만의 커리큘럼 개발을 좀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년 동안 강의를 해보니 이제는 완벽하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평가원도 알고 또 수험생들이 시기별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실제 수험생들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과한 것과 부족한 것의 중간 그걸 지키는 것이 어떤 건지를 10년 동안 몸소 체험하면서 겪었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 2020학년도 수능 전과목 만점자 선생님 1년 풀커리 학생이었고 그와 나란히 앉아있던 또 한 명 선생님에게 고1, 고2, 고3 수학을 3년간 공부했던 2021학년도 자연계열 둘 다 자연계열인데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나왔고 또 오르세 학원 분당 오르세 학원의 미적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매년 미적 선택자 자연계열 학생들의 1등급 기준 100명 마감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6평 전과목 만점자 11월 학평 전과목 만점자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좋은 성과들을 만들면서 이제는 욕심이 생겼고 이제는 이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이름으로 내 고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인강 그리고 형강 수험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수학 공부 시간 대비 100점 120점 만점이어도 수학을 다 맞을 수 있는 공부를 시키고 더 남는 시간에 타과목까지 충분히 여유롭게 공부하게 해서 수능 전과목 만점을 만들게 하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와 3년 재계약을 했고 지금 2023년 1년이 3년 재계약 첫 해였어요 이 재계약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지금 온라인에 오르세가 내년부터 메가스터디를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커리큘럼을 촬영하는 시간 시점이 2023년 11월 15일이에요 내일이 수능이거든요 수능 전날 지금 내년 커리큘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르세 선생님이 이제 메가 인강을 접는데 인강 자체를 접는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떠돌고 있고 그래서 아 산반수 하면 선생님 강의 들으려고 했는데 아쉬워 이런 것들이 온다고 선생님한테 막 제보가 들어와서 그거 아니라는 걸 굳이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이 나의 이름으로 만든 내 1년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했던 해고요 그 첫 해 진짜 온라인에 현장 못지않은 나의 모든 걸 쏟아부은 첫 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선생님을 좋아해주고 선생님 강의를 사랑해주고 선생님의 매주 금요일 올라가는 캐스트를 기다리고 온라인 친구들과도 1년 동안 열심히 소통하면서 아마도 지금 이 순간 긴장을 하며 잠에 들똥말똥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1년 동안 행복하게 공부하면서 성적도 많이 오르고 선생님 수강생도 정말 많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남은 2년 동안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 풍부해진 2년 차니까 조금 더 좋아진 선생님이 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강하게 만들어서 1년짜리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소개가 되게 길었는데 이 정도는 설명을 해드려야 최소한 아 선생님이 엄청 경험이 다양하고 평가원만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설 컨텐츠로 시작했던 사람도 아니고 근본이 있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1년 커리큘럼 표를 보여드리기 선생님이 지금 앞머리가 있어서요 앞머리 옆으로 넘어가면 이게 1년 동안 남을 영상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보면서 저 앞머리를 옆으로 해주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거울 여러분들 안 보이는 위치에 거울을 놓고 앞머리를 이렇게 봤습니다 아직 상태가 괜찮네요 자 그러면 1년 커리큘럼을 보여드리기 전에 선생님 수강생 중에 방금 얘기했듯이 전과목 만점자가 정말 단과 교실에서 1년 풀커리, 2년 풀커리 다른 친구들 속에서 막 나오고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의치, 한약, 수라고 하죠 스카이 쏟아지고 그리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연대, 고대, 서울대까지 3관왕을 하고 이런 친구들의 비법 그게 뭔지 그 친구들을 가르쳤던 노하우로 1년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정말 100점이 그렇게 많이 나와? 정말 많아요 그리고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는다는 수강생들이 많아 근데 그런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 100점을 그렇게 쉽게 받을까 만점으로 가는 지름길이 뭘까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현장에서 100명 마감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사실 수원수도 정규방 같은 경우는 140명, 150명까지 강의를 하지만 그래도 그 한 명 한 명을 1년 동안 보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은 2, 3개월 듣고 나가고 주로 그러지 않아요 거의 1년 동안 선생님을 쫓아오면서 매주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밤 10시에 수업이 끝나면 12시, 1시 돼야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줄을 선 수강생들과 매주 마주하다 보면 한 명 한 명을 다 알게 돼 한 명 한 명의 스토리를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내년에 그 다음에 선생님 조교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100점을 받는지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몇 명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그게 조금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아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아 저건 진짜 처음부터 잘하던 선배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9등급이 온 케이스도 있고요 4등급이 9평 끝나고 4등급이 수능에 1등급 받은 케이스도 있어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수능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선생님과 함께 하거든요 우리는 목표를 적고 그 목표를 위해 1년 동안 달려가는 정말 미친듯이 가장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 수험생들은 우리 교실에 있으라고 자부할 만큼 나는 내 강의, 내 콘텐츠, 나의 강의력도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 캐스트를 통해서 나의 수강생, 나의 조교들도 소개해요 오르세 조교가 되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하고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도 캐스트를 통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수강생과 조교들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나의 자부심이거든 그래서 만점으로 가는 길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00점의 지름길, 뭐냐라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시즌별 마땅한 학습을 해야 된다 어떤 학습이냐면 시즌1이 주로 겨울방학 시작부터 3월 학평 전까지야 그 겨울동안은 개념을 해야 돼 그리고 개념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아까 얘기했던 평가원 교수님들이 그 개념을 어떻게 문제의 포장지로 싸서 그걸 딱 알맹이로 나한테 이거 해결해봐라고 주는지 개념을 본질적으로 완전히 이해해야 되고 그 완전히 이해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데 대부분 내가 개념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실제 선생님 수강생 중에는 70% 정도가 N수생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이 있는 위치가 온라인에 딱 올인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핑계를 조금 대보면 선생님이 있는 위치가 고3들이 처음에 듣자 하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 해보면 아는 거야 뭔가가 잘못됐다 어? 나 왜 이러지? 라고 한 번 실수를 해보고 나면 어? 개념이 중요해? 나 개념 여러 번 돌렸고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개념이 필요해?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고? 개념만으로 중킬러, 킬러까지 다 풀린다고? 라는 의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실제로 선생님의 팬이 돼서 1년 동안 함께하는 N수생들 제수, 3수, 4수, 5수, 6수, 7수까지 왜냐하면 서울대 의대, 메이저 의대를 겨냥하는 친구들은 정말 여러 번 시도하잖아요 그런 N수생들 또는 상산고 민사고 나온 그런 제수생들 정말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미적 최상위 반을 구성하는데 분당 오르세 학원에서 미적 최상위 반을 구성하는데 이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구나 나는 왜 그동안 개념이라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 선생님이 시즌별 학습을 정확히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아주 간단하게 시즌 1에는 그 개념이라는 것 즉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정의와 정리를 바닥까지 한번 파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동일하게 납득하고 있는 평가원 교수님들이 낸 수능 문제 그게 어떻게 적용돼 있는지 조건 하나하나를 까면서 하나하나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지를 배워야 돼 그걸 배우는 것까지가 개념인 거야 그래서 개념과 기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시즌 1에 끝내야 되고 이때 야 문제나 풀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때부터 기출 문제 N제 풀어내면 1년 내내 문제만 풀고 여름에 6편 끝나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여름에 다들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푸는데 나 개념이 안 된 것 같아 개념 한번 해볼까? 그때라도 개념을 하면 되는데 그때 웬만한 배짱으로 개념책 붙들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시즌에 맞는 공부를 해라 아무리 목에 좀 힘주고 나는 N제 풀 거야 겨울부터 심지어 실모를 푸는 사람도 있어 야 쟤는 진짜 수학 천재인가봐 수학 황인가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조금 느리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돼 그 고깔 고깔 대작전이라는 거 있죠 고깔의 작은 구멍으로 보이는 힌트로 내가 찾아야 되는 목표물인 줄 알고 잡아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 노란색 책상을 찾아야 되는데 노란색 손수건의 일부만 보여도 책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주변의 이상현상이 눈에 띄는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중요한 골든타임이야 저 때가 개념을 해야 되는 저걸 놓쳐버리지 않길 바라요 선생님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저거야 제발 6편 끝나고 9편 끝나고 뒤늦게 선생님 어떡하죠 제가 알고 보니까 개념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오지 마시고 왜냐하면 선생님은 저는 수험생이 제일 좋거든요 저는 늘 말하지만 길 가다 보이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 중에 수험생이 제일 귀엽거든요 수험생이 제일 이쁘거든요 아장아장 걷는 애들보다 삼선 슬리퍼 질질 끌고 가는 머리 안 감은 걸 가리려고 후드티 뒤집어 쓰고 걸어가는 그런 수험생이 제 눈에는 제일 소중하고 제일 예뻐요 그래서 수험생에게 미쳐서 EBS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 강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 교실에 앉은 학생들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시즌 1의 개념 기출해야 돼 그리고 기출을 다양하게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기출 하나하나와 유사한 N제를 풀면서 N제로 넘어갈 때 이런 부분들이 포장지로 쌓여질 수 있어 포장지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라는 N제로의 확장이 기출에서 N제로 넘어갈 때 아주 명확한 일관성을 가지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그 어떤 문제를 풀어도 어차피 이 문제는 이 기출과 유사한 문제네 사실은 기출 문제가 정말 수천 문제지만 사실은 몇 문제 안 돼요 그 수천 문제가 사실은 몇 문제 안 되는 문제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제별로 개념별로 한 줄로 깨어보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야 방향성으로 깨보면 다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지만 어떤 N제를 풀어도 어떤 실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출을 공부하면서도 하나하나 N제로 접목시키는 기출과 N제 단 개념이 계속 누적 복습 되면서 그리고 시즌 3로 들어가면 진짜 다양한 N제와 실모들 단 개념과 기출을 계속해서 누적 복습하면서 이게 시즌 1, 2, 3에 완벽하면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요 폭발적으로 이거가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시즌별 학습을 하셔라 첫 시즌 1의 개념이요 2021학년도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였던 이 친구는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누나 따라와서 고1 때도 고3 개념 강의를 듣고 고2 때도 고3 개념 강의를 듣고 본인의 반이 개강했을 때에도 개념 에센스라는 개념 강의를 개념 에센스를 전체로는 기본적으로 3번씩 부분별로는 4번 5번 본 파트도 있는 실제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르세쌤이 강조하시는 수업의 키워드는 개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별개로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은 진짜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개념과 문제풀이는 절대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선생님 수업을 통해 배웠고 선생님 수업을 통해 배운 그 개념 그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면 빅킬러 중킬러 킬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빅킬러부터도 그 문항에 들어가는 개념은 킬러에 들어가는 개념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수학 문제의 출제 의도는 개념에서 나오고 따라서 가장 좋은 풀이 역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이 친구는 고3이 됐을 때 3평, 6평, 9평, 수능 통틀어서 9평에서 딱 한 문제 틀린 거 외에는 다 맞췄어요 100점 이미 고1, 고2에 개념을 득도하고 있었고 수능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 속에 있는 개념이 뭔지를 다 알아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재수를 했냐면 재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교 1등이었기 때문에 고대의대 수시를 받아서 갔다가 서울대의학과 왜냐하면 고3 때도 수능이 전과목 다 합쳐서 두 개밖에 안 틀렸었어요 물론 수학이 아닌 곳에서 그런데 이제 서울대 의학과의 컷이 본인의 성적보다 낮았었기 때문에 그 해에 그래서 다시 했죠 과감하게 그리고 전과목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교를 하다가 2020년에 조교를 하다가 6평이 끝난 시점쯤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래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순간 다시 개념 에센스를 들었고 선생님 저 개념 에센스 일주일이면 세 과목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만 들어라 네가 모르는 게 어딨냐 라고 했을 때 얘가 선생님 들어야죠 개념에서 내가 혹시라도 빈틈이 생겼는지 모르니까 세월이 흘렀으니 또 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다 듣고 본인이 조교하던 그 반에 들어와서 다시 학생으로서 공부해서 전과목 만점을 받은 케이스예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2002학년도를 한번 보면 내신이 1.0 이후 정말 독했던 수강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내신 성적 대비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왔었어 그래서 일단은 1학기 내신 다 볼 때까지 조금씩 기다리다가 왜냐하면 겨울에 선생님하고 개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개념 에센스를 시켰어 너가 개념을 제대로 한번 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수 있다 어떤 문제에서는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문제에서는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자 그럼 넌 수능도 100점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여기도 보시면 개념에 대한 수학 문제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놨다 내가 아는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임을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연대의외과 다니고 있고 다 조교들이에요 그리고 상산고를 졸업했던 재수생입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2, 3학번 2, 3학년도 저희가 학년도에 한 명씩의 약간 다른 케이스들을 가져왔는데 현역대는 개념은 초반에만 하고 대부분 이 생각하죠 지금 개념은 초반에만 하고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고 치우는 방식의 공부를 하였다 하지만 재수 때 오르세 선생님 수업을 듣고 개념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개념 하나하나가 교과 과정에 왜 들어있는지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길래 우리한테 이런 단원의 순서로 가르치는지 그 전체 큰 그림부터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정의와 정리까지 알면 문제를 읽었을 때 출제 의도를 딱 알아낼 수 있는 수학실력이 오르는 것을 실감할 때 여기에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배웠다는 거죠 문제를 읽으면 너 이 개념 써라고 보인다는 진짜 선생님 강의를 잘 표현을 했네요 선생님 이걸 오랜만에 다시 제대로 읽어보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수강생은 온라인 친구예요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구모가 끝난 뒤에야 뭔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개념 에센스부터 풀었는데 구모 끝나고 봤더니 개념 에센스와 기출에 있는 문제들이 구평을 굉장히 적중했더라 올해 구평은 굉장히 색깔이 달라지는 시험이다 라고 긴장을 했던 우리 모두가 그 이슈를 알고 있는데 2023년에 본 이 구평이 이슈가 크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적중을 했냐 수천 문제가 들어있는 기출 문제집도 아닌데 어떻게 적중을 했냐라는 이 글을 지금 살짝 편집점이 있는 건 선생님이 기침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침을 하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기가 아프다고 작년에 선생님이 기침을 많이 해서 너무 혼났거든요 선생님 기침을 좀 편집하셔라 이래서 지금 편집했어요 자 이 무슨 얘기 하다가 말았을까요 뭐 어쨌든 평가원을 다 적중시키는 문제들을 뽑아내신 건지 놀라울 따름이라는 수강평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개념 에센스의 그 개념 강의 안에 선생님이 시즌1에 하는 그 개념 강의 안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일단 모든 개념을 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 문제를 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주제와 소재를 싹 정리해서 라인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도 없는 소재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9평을 적중했냐 아마 6평 보고 그렇게 에센스를 봤으면 6평을 적중했다고 얘기했을 거야 수능 보고 에센스를 봤으면 수능을 적중했다라고 수능 보고 에센스를 보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선생님은 자부해 정말 많은 경험으로 그 몇 개 안 되는 문제 하나하나에 꼭 겪어야 되는 주제와 여러분들이 스칠 수밖에 없는 간접 범위의 소재들까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것만을 본 학생 입장에서는 9평을 적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평가원을 적중하는 거죠 아무리 평가원이 기조를 바꾼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본질 그 개념이 그대로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적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본질을 건드리는 게 바로 개념 강의다 선생님 지금 소개하는 개념 에센스다라는 거죠 선생님의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은 아까 시즌별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에 딱 맞게끔 시즌 1에는 개념 에센스의 올인 시즌 2에는 더 다양한 기출과 기출과 엔젤을 엮어주는 컨택트 그리고 시험 대비에 사용할 수 있는 중킬러 스팟 하프모이 중킬러만 모아놓은 실모인데 풀모이 고사가 아니라 하프모이 6평 대비 9평 대비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고 시즌 3에는 기출 중에 가장 어려운 것만 모아놓은 기출 152230 정말 기출 많이 했지만 정말 핵심적인 어려운 기출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어주는 기출 152230 그리고 수원 수트 스팟 하프모이 이때는 스팟이란 말은 그 부분에만 집중했다라는 뜻이고 수원 수트만으로 이루어진 13 14 15 20 21 22 이 여섯 문제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 15번과 22번을 두고 푸는 습관 버리게 하려고 그냥 100점 나오게 하려고 13 10 소 15 20 21 22를 쫙 밀어서 한 방에 풀게 하는 하프모이 여기서는 선택과목까지 들어있는 중킬러 스팟 하프모이를 한다면 여기서는 수원 수트에 집중된 수원 수트 스팟 하프모이 그리고 풀모이 고사들 천우신조가 천우신조는 사실 좀 이따 선생님이 바로 이 표에서 보여드릴게요 커리큘럼 전체 표로 보시면 천우신조라는 실모는 3평 대비 6평 대비 파이널 9평 대비 파이널 수능 대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시험을 함께합니다 선생님이 3평 천우신조까지 하는 건 여러분들이 겨울 내내 열심히 공부한 결과 3평은 그냥 쓱 지나가가 아니라 던져두는 게 아니라 3평부터도 같이 하기 위해 한 회, 두 회, 3회, 3회로 구성해서 풀모이 고사가 나오고 각각의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중킬러 스팟, 수원 수트 스팟 하프모이도 같이 실모로서 제공이 되고 개념 강의는 개념 에센스 방금 너무나 강조했던 개념 에센스도 있지만 시험 기간에 압축적으로 개념을 복습하게 하는 10일의 수원, 또 10일의 수트 10일 동안 미적분, 10일 동안 기하를 복습할 수 있도록 10데이즈 개념 완성 강좌명은 세컨 찬스에요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 시험 기간에 개념이 좀 무섭고 잘 안된 것 같아도 10데이즈로 세컨 찬스를 잡아라 라는 뜻으로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놨고 기출은 기출 100선, 기출 50선 기출 100선은 공통 감옥에 해당하는 거고 기출 50선은 선택 감옥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기출 1, 5, 2, 3, 0 기출 라인이 쭉 있고 그리고 N제,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가는 작년에는 선생님이 하품 5위로 N제를 대신했지만 올해는 컨택트라는 작년에는 현장에서만 진행했었던 가끔 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캐스트를 통해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리기 치환 적분, 부분 적분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반응을 보여주셨고 사실 현장에서도 시즌2에 했던 이 컨택트가 현장 수험생들의 실력을 폭발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컨택트를 통해서 기출 중킬러 이상의 기출과 그리고 N제를 1대1로 가르쳐주는 정말 수능적인 문제로 잘 골라낸 컨택트 이렇게 선생님은 개념 기출 N제 실모 실모도 하프 실모와 풀모의 실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면 그럼 나는 언제 무엇을 공부해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커리큘럼을 시기별로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12월에 개강해서 1월까지 개념 에센스 수원 수2 완강할 거고 1월에 개강해서 2월 말까지 개념 에센스 확통 미적을 완강할 거예요 그리고 개념 에센스 기하는 이미 촬영된 개념 에센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기출 100선 기출 50선이 3월 말에 완강이 되어서 4월 초에서부터 컨택트 그리고 6월에 기출 152 30 이렇게 시즌에 딱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가 주어질 거고 선생님의 현장에서 교실에서 1년 동안 선생님과 수없이 호흡을 맞춰가며 수업을 듣는 현장 학생처럼 쭉 따라올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캐스트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번 주에 요거 잘 하고 있지? 이번 주 이슈는 이거야 다음 주는 요거 하고 있어 그래서 다음 주에 선생님이 또 올게 왜 매주 금요일 캐스트를 찍었냐면 이번 회에 12월에 개강 이후 매주 금요일 캐스트를 올렸고 딱 한 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올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강생들이 매주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듯이 그렇게 1년 동안 선생님을 쫓아왔고 그래서 더더욱 정이 든 것 같은데 그렇게 1년 동안 현장에 있는 교실에 선생님 풀컬이 타는 수강생처럼 여러분들을 만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수험생활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은 그걸 매주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출 N제 시즌별로 나오는 것들을 선생님이 늘 언제 뭐가 나올 거야 자 이제 이거 마무리해 요거 준비해 계속 이야기 할 거고 이 색깔을 보시면 3월 시험 대비로 3평 천우신조 특별히 6월 시험 대비로 6평 천우신조와 중킬러만 겨냥하는 하프모임 그리고 9월 시험 대비로 중킬러 스팟 시즌2 하프모임 9평 대비 천우신조 3회 풀모임고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9평을 반영한 수원수트 스팟과 파이널 천우신조 이렇게 1년 동안 선생님 쭉 따라오시면 개념 절대 빈틈없고 기출 다 같은 기출로 느껴지게 해줄 거고 그 기출에서 한 발 나가 N제로 확장되는 일관된 문제풀이 기술 완성되게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고 시즌마다 3평 6평 9평 수능 대비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외로워하지 않게끔 혼자 번뇌하지 않아도 되게 현장 수강생들은 선생님한테 맡겨버리고 정부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선생님 알아서 해주겠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본인들을 위해 삶을 정말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지 우린 다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가장 먼저 라이브를 켜서 설명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문제 만들어 줄게 이런 상황과 유사했던 때를 비교해 주면서 올해 이렇게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9평 때도 그렇게 해서 9평에 나올 거다 했던 문제들 정말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선생님 이렇게 영상 커리큘럼으로 만나신 분들은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축하한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커리큘럼에 자신이 있고 나보다 더 수능에 정조준된 이러한 컨텐츠를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줄 순 없을 거야라고 확신하며 하루하루 또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능까지 손잡고 열심히 함께 혼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질질 끌고 갈 때 돌아보면 가끔 옷자락만 와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절대 놓지 말고 다시 옷자락을 잡고 있는 선생님 손을 잡고 함께 따라오길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달릴 그 길 시작점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